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오징어젓, 낙지젓, 청양고추, 참기름, 통깨, 계란오라이 반숙, 파슬리가루, 사골곰탕, 대파, 구운김, 밥, 콜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오라이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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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오징어 젓갈이에요. 참기름 이렇게 오징어 젓갈이에요. 오징어 젓갈이에요. 오징어 젓갈이에요. 오징어 젓갈이에요. 오징어 젓갈이에요. 아 미쳤다. 오징어 젓갈이에요. 오징어 젓갈이에요. 이렇게 한입만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이렇게 회원진 조용히 그냥 지나도 약간 매운 재료가tał 더 잘 어울려고요 그리고 고추냄이 고추냄이 massive 고추냄이 고추냄이 더 더 더 맛있기 때문에 고추냄이 요리가 많이 있었어요 고추냄이 더 잘 어울려있어요 고추냄이 더 맛있어서요 . . . . . 이번엔 오징어 젓갈 김밥 이번엔 오징어 젓갈 그리고 오징어 젓갈 한입에 오랫동안 이렇게 썰어서 그리고 한입에. 그들의 고구도 나의 고구마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은 고구마 이것은 고구마 이렇게 맛있게 먹으러 제가 여러분 젓갈을 많이씩 넣고 있잖아요. 근데 안 짜요. 진짜 딱 안 짜고 맛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무 맛있는데... 아이고 이번엔 낙지 젓갈 김밥.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죠? 애교에 한 입 입을 먹기 싫어요. 뭔가 더 맛있는데...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맵고래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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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랄크름럭 신화 후유 사랑해주세요 맛있게 Letter 조금 더 맛있어 넣어... 음료 likely 입을 hat 아니 Sarah 거짓말 먹으면 더 맛있어.. 시원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을 닦아줍니다. 바삭한 고춧가루 물을만 넣으면 뭐해? 물을 넣어줄게요. 물을 넣어줄게요. 오케이 저는 토지스탄이 소스에요 오오 오오 저는 헬멧와u 워싱턴의 아이스크림 오오 요렇게 아~~ 사장 찍으려고요 상상하고 와우 이 소스는 계란이 responder! 새우는 면을 먹기々 맛있다! 야무색 면을 먹기 면을 먹기 다시 넣으면 더 맛있다 면을 먹기 더 맛있다 찌개 면을 먹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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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가 샘기름이랑 통깨 아 진짜 맛있겠다 어우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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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비볐습니다 가볍게 과자 계란를 넣어줍니다. 아침에 계란를 만들어준다. 계란를 넣어준다. 남편의 라면을 넣어준다. 한입만!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귀엽다 면이 많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데 물이 잘 먹어야지 면이 너무 좋고 면이 다 먹었기 때문에 면이 매우 맛있게 잘 먹었어요 면이 다 먹으면 면이 다 먹었을 때 면이 만들어졌어요 면이 다 먹었을 때 청양고추만 Village 금방 오늘은 이렇게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젓갈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참기름에 이렇게 좀 비벼가지고 그 위에 깨소금 뿌린 건데 이렇게 고추 올려서 또 참기름에 이 구운 김이랑 찍어서 먹으니까 와 진짜 너무 행복하게 맛있게 먹었고 계란후라이랑 같이 곰국도 꼭 같이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 비벼 먹은 것도 진짜 최고였고 입맛이 없으시다면 입맛이 있으실 때도 짱입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진짜 내일 젓갈 드세요. 고운 김이랑 이렇게 깨소금이랑 통깨랑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